한쪽 더 준비olph 가 הה거나 코너쪽으로 시간에 쭉 직일해서 넘켜야 되는데 삼총경 2초 1초 송창룡 완벽히 히터 완벽히 히터 성공합니다 송창룡 이제 샤크락은 6초로 맞습니다 양동은 송창룡 뒤쪽으로 물러나가서 갈복입니다 송창룡 완벽히 히터 3점 성공 이후 송창룡 송창룡 자 시간이 얼마 없는 가운데 속점을 쏴야죠 갑니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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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송창룡 송창룡 Но hopp ct O è è 들어왔어요! 초착역!